다음은 제재사유의 승계입니다. 제재사유의 승계는요. 사실은 제재사유가 있으면 제재처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공권의 승계와 마찬가지로 공의무의 승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제재사유의 승계는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주제입니다. 꼭 알아두셔야겠죠. 제재사유의 승계는 영업이 양도됐을 때 양도인이 있고 양수인이 있죠. 양도인이 이미 제재처분을 받았다면 제재처분의 효과는 당연히 승계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양도인이 위반행위에 있어서 제재처분을 받을 사유가 존재하는데 그런데 영업이 양도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양도인의 위반사유를 이유로, 즉 제재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제재사유의 승계입니다. 제재사유의 승계를 논의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양도인의 위반사유로 양수인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가는 제재처분을 통한 공익실현, 질서유지의 그런 공익적 가치가 있는 반면에 양수인이 선의자였을 때는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도 조문 문제가 중요해요. 적어도 여기 지금 조문이 좀 빠져있긴 한데 나중에는 조문도 넣어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78조에 보면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여기 보면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있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78조가 대표적입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